너의 일을 꼭꼭해 넌 우리도 안지 우리의 일을 꼭꼭해 넌 우리도 안지 시골 날 깨우는 건 눈물하듯이 원한 나를 눌러봐라 시골 날쑤시게 해 내 눈을 건너로 벗어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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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의 일을 꼭꼭해 넌 우리도 안아들어 이제 나를 건너로 벗어버려 저의 op hierarch 잡dale 합숙했다 나는 이끌고 보살sti 말 static 어떻게 머 rulers 지금부터 현대 코로나 오늘의 그 키링 클래식이 2015 13라운드 인천이 라이티드 대 소란상 상품 획수와의 본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관중 여러분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주세요 오늘 이거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에서 진행되는 축구는 감독 선수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함께 뛰는 스포츠입니다 모두 다 함께 한마음으로 인천의 승리를 위한 뜨거운 승리의 환호성 상축관 발사 인천의 좋은 천사들이요